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Remember라는 게임이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누군가 이 괴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뭐요? 물건을 잡아서 던질 수 있네 근데 그 괴물 어쨌다는 거지? 아, 요런 식으로 도망치면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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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 오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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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니, 잠깐만 가끔씩 무시 안 맞고 저 숫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지? 이게 박스가 직빵이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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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69 아니었나? 아, 265였다 자, 맞췄잖아 뭘 해야 돼? 돌아가면 되나? 아, 이거 처음에 숫자 나오는 게 저거 마지막에 맞추라고 나왔던 거구나 반전이네 자, 지금까지 Remember라는 게임이었습니다 TLM 거고 passado 오, 오, 오 오, 오 오, 오, 오 오, 오 오, 오, 오